세계 2차 대전 후에 중국의 성교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중국 국내 성교 OM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성교사였던 오스월드 샌더슨이라는 성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조서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그 책을 보면 어느 그 건축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건축가는요 자기에게 집에 설계를 의뢰한 그 손님들을 말 때마다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잘 계약이 되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설계를 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많은 손님들이 자신이 이미 그려놓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한번 봐주세요 라는 그 부탁을 매번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손님들이 설계사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전문가, 건축 전문가, 설계 전문가가 하는 그 설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린 자신의 그 설계도를 전문가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한 전문가가 섬세한 손길을 필요한 부분만 살짝 보완하여서 바로 나의 집,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의 집을 건축해 줄 것을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각 분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특히 온라인상으로 모든 정보와 모든 데이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유선생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보다는 자신이 온라인으로서 얻는 그 정보를 더 믿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점점 큰 역량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초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를 보면요 다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창조 전에 이 세상이 가졌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이 가졌던 모습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나오죠 뭡니까? 바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수면이 가득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빛을 시작으로 인해서 궁창을 만드시고 돼지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해와 별, 달을 만드시고 짐승과 새들과 그리고 인간들을 다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셨던 그 창조물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바로 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누구요? 바로 나 바로 우리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요 우리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상을 자신의 신,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이런 모습들이 세월에 따라서 점점 변질되어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인본주의라는 그런 바탕 위에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란 그 존재보다는 나라는 그 존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이 별로 없거나 또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모습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서도요 예외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역대야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우리들의 마음가운데 새기고 앞으로 다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행했던 것처럼 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주님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우리 삶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에게 주시는 이 토기장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며 믿음의 시작이 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에 대한 믿음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말씀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여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본문의 2절을 보면 이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암흑의 그 토기장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자기가 알던 그 토기장이가 농로를 이용하여서 아주 여러 가지 그릴들을 예쁘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토기장이가 사용했던 이 농로라는 것은 나무나 세부치를 둥글게 깎을 때 쓰이거나 아니면 둥근 도자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런 둥근 회전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동, 전동으로 되어있어서 버튼만 딱 누르면 웽해서 잘 돌아가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그 농로는 어떤 거였어요? 이 둥근 원판이 위아래로 있고 한 축을 중심으로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어떻게 해요? 하려면 발을 잘 굴려야 돼요 발로 밑에를 원반을 탁 탁 치면서 이것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위판과 아래판이 같이 돌아가면서 토기장이는 그 위판, 원형판에서 도자기를 만들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탁 탁 그런데 이걸 잘 못하면 잘 못 만들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가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딱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에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온 지느르고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 토기장이가 흙으로 이제 열심히 그릇을 만들다가 갑자기 그 만들던 그 진흙을 뭉개버려서 진흙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덩어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발을 탁 탁 차면서 어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에게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6절에서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인이라 이스라엘의 족서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족서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의도에 따라서 그 진흙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나 또 나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다시 뭉개져서 그냥 진흙 덩어리로 남아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권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2021년도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례라는 그 제목으로 에베소스 4장 11절에서 16절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신다고 이렇게 끄덕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하고 교회의 머리에 있는 그리스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된 지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며 실천하는 공동체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 올해 2021년 동안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자 나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그런데 당시만 해도요 이 코비드 팬데믹이 생긴 지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어때요? 65세 시니어분들만 이렇게 맞게 되면서 뭐 그렇게 보급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얼떨결에 이발하다가 옆에 있는 분이 남다고 해가지고 미용사가 목사님 받으실래요? 예 받을게요 해가지고 받았던 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백신 맞은 거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백신 뭐 아무 얘기가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어떤 성경 공부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액티비티가 정상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이 열한기상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열한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그 봉원식을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기도에는요 여러 가지 기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탕과 같이 우리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던지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사여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심지어는 이방민들에게 있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창문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열한기상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대답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솔로몬아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기도, 네 강구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거야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벗어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모든 축복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안 되고 나는 너를 버릴 것이고 애국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을 바로 너와 너의 백성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힘쓰세요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적어도 5분 일찍 10분 일찍 나와서 기도로서 준비를 하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통독에 참석하세요 여러분 주일 성격 공부바가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중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는 그 모임에 참석하세요 라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하나님과 이웃을 친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보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었나요?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또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 은혜로 인하였어요 올해 후반기에 좀 늦었지만 어때요? 이 주의 성경 공부가 정상화됐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정상화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통독도요 작년에 비해서 17명이나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통독에 참여하셔서 더 많은 참석하는데 17분이나 더 많은 분들이 이 성경통독을 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더 기쁜 것은요 우리들의 자녀들 맨 처음에 이 성경통독을 할 때 우리 애들에게는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그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통독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19명이 트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2명이 중단에 포기했지만 17명이라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로 이 성경통독에 성경통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에 우리와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하고 그 집중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닐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에 대해 사도 바오는요 디모데우스 3장 15절과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요 여러분 열심히 읽기에 열심히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총회를 갔더니 코너스톤 교회라고 LA에 계신 이종용 목사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이 노래했던 가수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큐티에 대한 걸 되게 사육을 잘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랬어요 목회자들도 성경통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1년에 한 번만 읽으세요 두 번 읽겠다라는 것은 목회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도 다 성경통독했습니다 제 건 특히 보면 답을 쓰면 레퍼런스를 달아요 이건 몇 절에 있는 말씀이다 근거 그래서 왜 이래요? 그럼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 읽는데 열심히 내주고요 이 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올해 성경통독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서부터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제5차 성경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서부터 여러분 제5차 성경통독에 참여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하여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요 바로 창조주로서의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한 그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군데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 64장 8절 그리고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가요 이사야와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와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는 바로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어떤 선택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7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아버리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나 또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진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의 보기에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민족을 뽑아 멸하실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눈에 보시기에 어떠냐에 따라서 어때요? 그를 세우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그 결정에는요 변하지 않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한번 찾아본다면요 먼저 어느 민족이나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치소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이 어떻게 행할 때요?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그 재앙을 치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들이 재앙을 악한 행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치소하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려고 하세요 아 그래 이 나라를 이제 한번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세우려고 해서 이제 복을 막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면 어떻게 하면요? 악한 행위를 행하면 그들에게 유익되게 주려고 했던 그 복 모든 것을 취소하시고 뭘 주신다고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요 성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인용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개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때요? 원래 의인은 더 복을 받고 악인이었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징계가 취소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의인일지라도 어때요? 만약에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게 주는 모든 복이 취소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와 저 사람 하면 뭐 태어난 출생이나 직분이나 하는 일이나 그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 불순종과 또 회개하지 않는 삶을 인하여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누가 기억나세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사무엘상을 같이 나눠줬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은 레인이었어요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예를 드리는 그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 직분도 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의 행신은 악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쟁 때에서 죽고 또 그 자손들도 멸문치야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니누의 사람들과 같이 악한 삶을 살아서 당연히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와 모든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것을 다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혼아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래요 민숙이 1장 45절과 46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에서 구원받아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대충 그 성경에서 얘기하면 만 20세에서 뭐 50세 55세 그 정도 되겠죠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자만 개수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에게는 어때요? 저희 집에도 애가 셋 있고 또 어떤 분 넷 있고 제가 아는 목사는 여섯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음대로 사십니다 그냥 권성하시네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어때요? 저희 부모님 형제만 해도 10명 기본이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부인, 또 자녀들, 또 부모님들을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한 2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어때요? 출애굽했던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원들이 있는데 사도바울은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대다수를 그들의 대다수 그렇죠? 그들의 대다수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여러분 찾아오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악한 것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승배로 하였어요 자신의 육정을 따라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걸 안 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지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떤 결과를 얻었죠? 요수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급 1세대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멸망한, 멸망의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200만 명 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활란과 핍박에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할 말씀이에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항상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대로 거하라 우리 로고스 목장 왜 우리가 로고스 목장으로 했죠? 로고스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로 얘기합니다 말씀에 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건다라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게을리할 때에 우리는요 우는 사자처럼 살기자를 찾는 그 마귀의 공격을 반드시 당하게 되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는 삶을 사다가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말씀과 그 기도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491년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를 그린 유명한 화가를 찾던 이 로마의 교황청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서 이 성서 속에 나오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마지막 만찬의 그 광경을 벽화로 그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받은 다빈치는요 그때서부터 실제적으로 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림을 그린 모델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음성 끝에 1492년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아주 깨끗, 보기에 깨끗하고 아주 선한 그 19세의 젊은이를 맞이했고 또 나머지 베드로, 요니아고 뭐하고 해서 그 다른 제자들의 모델들을 섭외해서 이제 드디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6년 동안 그 작업을 다 마쳤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린 후에 다빈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밀고한 배신자 가론 유다 그 가론 유다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그 모델을 찾아다니게 되었다고 해요 이 다빈치가 있는데 이 가론 유다의 모델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 로마의 시장이 이보게 다빈치 가장 악한 자들은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닌가 우리 로마의 지혜와 감옥이 있는데 그곳에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있어 한번 그곳에서 그 모델을 찾아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해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승낙하고 다빈치는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그 사형수 감옥을 방문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 보기만 해도 무섭고 보기만 해도 악한 그 한 사형수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작업실에서 몇 달 동안 그 작업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서 1500년 전에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은하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모태 모탠도 아니에요 모태 그 가론 유다의 얼굴을 그린 후에 그 이제 모델이었던 그 죄수를 이제 당신의 역할을 끝났습니다 이제 감옥에 돌아가도 돼요 라고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 사형수가요 감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갑자기 멈추더니 이 이 뭐요 자질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확 부딪히더니 갑자기 다빈치 앞에 무릎을 탁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빈치에게 선생님 저 혹시 모르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선생님? 하면서 막 묻게 되었어요 너무 당황한 이 다빈치는 나는 평생 당신 같은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난 절대 몰라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그 사형수 젊은이는요 다빈치가 완성한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을 그리면서 다 같이 얘기했다고 해요 선생님 저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그 6년 전에 예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순간 다빈치는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얼굴이 성스럽고 깨끗했던 그 젊은이가 몇 년 만에 6년 만에 어떤 상태로 변했어요? 로마의 최악의 사리마로 돌변했던 그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는요 이 다빈치는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다시는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요 우리가 가진 교회의 직분과 우리가 교회를 몇 년 수십 년 다녔다라는 그 연수가 우리 믿음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요 우리 아기들 우리 한 살 지금 막 돌진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요즘 막 뛰어다녀요 윤후 같은 경우에 완전히 단거리 선수예요 막 확 해서 엄마가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이 윤후을 보면 어때요? 얘가 태어난데 우유 잘 먹고 이제는 걷네 오 뛰기까지 하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얘 건강에 잘 자랐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야지 어때요? 참단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또한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바로 올바른 믿음 참단 그리스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만심에 빠져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는 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아예 처음서부터 아예 없었던 거나 아니면 그가 가진 믿음이 현재 병들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자가 성숙을 위해서의 우리는요 잠시라도 게을러서는 안 되고요 끝까지 주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오의 말씀으로 말미 아마느니라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해를 되다라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남은 그런 시간 동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을 묻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채워주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